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아주 잘 지내시고 편안한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쉴 수도 있는데 또 쉬면 뭐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상반기 동안 집필한 한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현재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 이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치루지는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도 사전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런 개선되지 않은 채로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그동안의 분석 결과 연구결과들을 총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목은 표도독놈들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비용을 치우게 될까 표도독놈들이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인가 이 점을 너무나 애통해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외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앞으로 치루게 될 그런 소위 선거 부정의 비용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점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약 성경 성경이 이제 크리스찬을 위한 일종의 그런 책이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참 잘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사람은 만각 잘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다.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은 고난이나 곤경에 대한 부분을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경고하더라도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예사롭게 그렇게 여기는 거죠.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사람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속의 인간이나 202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속성이나 본성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쉽게 망각하는 존재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그런 경고나 그런 부분이 주어지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당해 가지고 피눈물을 쏟아내기 전까지는 좀처럼 잘 알기가 힘든 존재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은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감사한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민족 역사를 5천 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향유한 것이 한 80년인데 그렇게 향유한 것도 미국의 선교사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고 우리에게 우남 이승만과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남 이승만이 여러분들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접하고 뭘 깨우쳤겠습니까 저는 본인이 모세가 돼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애국 치하에서 여러분들 고통을 받는 유대인들을 출애국 탈출시켜 가지고 가난 땅으로 데리고 가서 신민 그냥 노예 상태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겠다.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한성 감옥에서 우남 이승만이 깨우치고 그의 삶에서 약간의 여러분들 오점은 있었지만 평생 동안 한민족을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온 그 정치인이 우남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우남 이승만이 없었으면 지금도 여러분들 북한하고 똑같이 한반도가 공산치하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 자체가 쉽게 얻게 되면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렵게 얻으면 감사한 마음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어렵게 얻더라도 한 세대 두 세대가 가게 되면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해가 여러분들 불을 일궜는지 조상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압제에 항의를 해 가지고 자유를 얻게 됐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시작부터 김빠지는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기분 나빠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선거 사기 문제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한국의 지도청과 한국의 많은 식자청들이 어마어마하게 완악해져 버린 겁니다. 도덕심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선학 개념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배에 돈 들어오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돈 들어오면 그냥 땡인 겁니다. 국가에 망하든 같은 동족들의 고통을 여러분들 취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분들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처절할 정도로 본인들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비용을 치룰 가능성이 대단히 저는 높게 봅니다. 그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 비용이 얼마나 클지는 누구도 여러분들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라든지 사회 지도청 인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나 인걸 보게 되면 이 민족은 아마 죽도록 고생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완악해진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권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부정이 되면 그게 이런 부정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여러분들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돼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유 행복 재산 안 되죠.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선거부정을 획책하게 가지고 장기 집권에 승강한 사람들은 끼리끼리 해먹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수탈하죠. 약탈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들이 독재 그룹들이 약탈과 수탈이 일상화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이 일상화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특정 정치 세력들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수탈과 약탈이 제도화되고 고착화되고 정착화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내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다. 공 박사를 비롯해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이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일이고 내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고생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선거부정 문제 한국에서 해결될 가능성 아주 낮습니다. 그 낮은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뭐 뻔히 다 보입니다. 끝까지 덮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 왜 그렇게 이렇게 방송을 목소리를 높여서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애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유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유민주공화국 제재를 이렇게 우리가 허물어뜨려서 되겠느냐 이런 애절함과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계속하고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시작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여러분 그동안 참 책을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읽었고 지금은 좀 뜸합니다. 책이 옛날에는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지금은 시시한 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들을 많이 읽을 때에 많은 내용들은 그냥 사라졌는데 왜 그 부분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잘 알던 아마 그분 이름이 정확하면 올리버무라는 미국인입니다. 정말 이승만을 존경해 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의 사비를 다 틀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그런 미국인이 쓴 이승만에 대한 회고록이자 전기가 있죠. 거기 보면 한성 감옥에서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죽을 여러분들 그런 고비를 몇 번 넘긴 이승만이 이제 풀려나지 않지 않습니까 풀려나 가지고 미국에 가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조미수호상호통상조약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의 독립 일본의 개입을 좀 막아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여러분 친설을 갖고 와싱턴 DC를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와싱턴 DC의 주미공사로 기억하는데 주미공사가 김윤정씨입니다. 김윤정씨가 협조를 안 해 주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 김윤정이라는 사람은 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본인이 여름에 협조를 하게 되면 김윤정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에 흔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조선은 망할 것이고 일본으로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이승만에게 협조하게 되면 출세길이 막힐 것이다. 지금 법관들 가운데 그렇게 심각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윤석열 다음에 분명히 민주당의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보지 않고 윤석열 이후에 권력이 여러분들 넘어갔을 때 자기가 누울 자리 안전자리를 고민하는 법관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는 이재명에 대한 이번에 여러분들 실질영장 심사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거든요. 김윤정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윤정 초대 주미공사인가 하는 분이 자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영어를 쓰고 했으니까 얼마나 유식한 엘리트 계급이었을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구한 말에 나라가 넘어가는데 협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일본한테 뭔가 징징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망해야 될 나라가 망했으니까. 지도층이 다 부패했고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렸고 왕조는 뭡니까 퇴락했고 했으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일어섭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가 지금 와가지고 일본한테 징징거리고 뭡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는데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김윤정이란 사람의 여러분들 이분이 김윤정입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별로 사진이 남아있지 않네요. 김윤정 씨입니다. 초대 주미공사. 이분의 큰 아들이 프랭크남입니다. 한국인들이 한때 유학을 많이 갔던 노스필 메사추세트의 노스필더 허만 마운트라는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런 공부를 마치고 프랭크남이라는 아들은 한국에 귀국한 다음에 영자신문의 여러분들 편집원으로 활동하다가 아마 교통사고로 죽었는 모양입니다. 프랭크남 여러분 사진은 없네요. 김윤정 씨입니다. 그러니까 신설을 여름 갖고 공사를 방문한 이승만이 루스벨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방해했던 인물이 이 김윤정 씨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했을 때 조선호텔에 머물 때 김윤정 씨가 한 번 만나기를 청탁하지만 이승만이 거부를 하죠. 일제치하에서 호의호식하고 큰 관직을 다 가졌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넘어갈 때 다 이렇게 협조하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덮는 대법관이나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다 나라가 넘어가는 데 일조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시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승만이 고종의 친설을 갖고 조미수호 상호통상조약에 의거해서 미국이 일본의 개입을 좀 막아달라는 그런 친설을 갖고 주미공사를 찾아서 주미공사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김윤정이라는 사람이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나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때 여러분들 이승만이 화를 내 가지고 마침 여러분들 지나가던 그 장남 프랭크남한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예가 돼 가지고 평생 동안 고생을 할 것이다. 프랭크남이란 여러분들 장남에게 김윤정이란 초대 주미공사가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예처럼 살 거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이렇게 다 깔아뭉개면 자식들이 노예가 될 거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인이 쓴 이승만 대통령의 지인인 미국인이 쓴 그렇게 두텁지 않은 자서전에서 읽었던 그 외침이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왜 머릿속에 남아 있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데 다 기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선거부정을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 언론계 4.15 총선을 깔아뭉갠 대법관들 조재현 이동헌 천대엽 민유석 김선수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김윤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식들이 노예 상태를 만드는 데 기여한 인물들인 겁니다. 지금 여당에 있는 김기현 씨 이런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또 변화할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거를 파헤치기가 공박사람이 힘듭니다. 그 당시 김윤정이나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선왕조가 저렇게 썩어 빠졌으니까 그냥 일본에 넘겨간 일본의 건대야 여러분들 콩국물이나 이런 좀 먹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대려면 선거부정을 우리가 파헤칠 수 없는 이유를 대려면 수만 가지를 댈 수 있는 거죠. 자식들이 노예로 가는 길을 협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우글우글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민도나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의 도덕의식이나 윤리의식이나 역사의식을 미뤄보게 되면 한국에서 선거부정 문제가 파헤쳐 가지고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를 사실과 진실을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부정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나라가 선거부정공화국을 탈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노예가 될 겁니다. 우남 이승만이 평생 동안의 꿈은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노예 상태로부터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의 역사가 이승만의 일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려 가지고 이런 자유를 쟁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 속에 등장하는 인간들처럼 쉽게 얻은 것은 감사함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본인들이 노예가 지금 데려가는 문에 들었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몇몇 또라이들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이런 돌아가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북조선하고 여러분 남조선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비밀선거가 여러분 지켜지지 않는데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북조선은 여러분 유일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비밀선거들 겁니다. 남조선에서는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 qr코드를 가지고 사전투표 탐사한 사람들이 몇 시 몇 분 천분의 일까지 뭡니까 어느 투표소에서 누가 몇 시 몇 분 천분의 일 초 간격으로 찍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이 다 보관되면 매치를 시키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아는데 나라를 팔아먹는데 모두가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정이라는 사람을 읽어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1869년부터 1949년까지 살았고 외교관으로 있을 때는 미국 국무부에 고종의 밀수를 전달해 달라던 이승만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본인은 뭐 다 계산했을 겁니다. 일본에 이미 먹힌 나라니까 내가 여기에서 거부를 해야 일제치하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가보시기만 지금도 이런 데 이미 나타나는 건데 법관들이 이런 판결을 할 때 앞으로 본인들이 뭡니까 성진과 관련해 가지고 누가 권력을 잡을지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그 이재명과 관련된 영장심사가 왜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다 계산을 하는 거죠. 다음에 권력이 어떻게 넘어갈 거다 이야기죠. 앞으로 더 희한한 여러분들 법관의 판결들이 나오겠죠. 윤석열 다음에는 권력이 어디로 넘어갈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권할 것인지 벌써 다 계산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김윤정이라는 인물을 외교관으로 있을 때 여기 나오네요. 고종의 밀서를 들고 온 이승만이 미주초대공사 김윤정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외면하였다. 왜 일본이 뭡니까 권력을 장악할 건데 그 지하에서 이러면 한복 잘 잡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 여러분들 협조를 하는 겁니까 더블당이 뭡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권할 건데 5년 동안 뭐죠 대통령 놀이 하고 있는 윤석열이 함께 왜 베팅을 합니까 베팅 안 하죠. 당시 이승만은 그의 어린 아들 프랭큰 김입니다. 어린 아들을 설득하여 그의 마음을 되돌리고 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이승만은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공사관에 불을 찔러버리겠다고 야단 법석을 피웠다. 할 수 없이 이승만은 빌라델비아에 있는 서재피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서재피는 김윤정에게 탄원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이승만과 윤병규가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하기 위한 소개장을 써주도록 서안을 보낸 것이다. 일체 김윤정이 협조 안 한 겁니다. 100년 전에 여러분 김윤정이나 지금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확정적 사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깔아뭉기는 인간들이나 역사는 항상 반복되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쇄쇄손손 다시 노예상태로 들어가더라도 아무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이런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애통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방송을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밝혀지지 않을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나 애통하기 때문에 5천년 역사의 이름들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그야말로 7,80년 세월을 재배하고 또 여러분들 뭡니까 노예상태로 들어가는 거가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애통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스벨 대통령은 이재필의 여러분들 요청서입니다. 탄원서가 국무성을 통하여 전달되어 올 것을 대단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공사께서 공적으로 탄원서에 관계함이 없이 가능한 이 두 사람을 이승만과 윤병구를 돕는 것은 조국에 대한 귀하의 의무이며 황제에 대한 귀하의 충의일 것입니다. 이미 일본 쪽에 이렇게 줄을 선 겁니다. 이 목적에 알맞도록 소기장을 쓰도록 그로 말미암아 적어도 탄원서에 관해서는 귀하 자신이 휩쓸려 들어가는 일은 우선 없을 것입니다. 귀하도 나와 동등한 입장에 생각해 주시기를 악망하나이다. 서재필 씨가 이승만과 윤병규가 미국의 국무성에게 본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권력의 주는 조선으로부터 일본 제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김윤정이는 일본 제국 쪽에 여러분들 줄을 선 겁니다. 그가 조선이 파견한 초대 주미공사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후에 일제치하에서 본인이 뭡니까 누릴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계산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7번 부정선거가 어떻게 자행됐는가 만방에 여러분들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역사는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어디에 줄을 서는 겁니까 저는 윤 대통령은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잘 모르겠는데 그 이하 사람들은 뭡니까 다 윤석열 이후에 권력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 빠꾸미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여름 권력에 추해 다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법관들도 다 줄을 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영장심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먹방에 열방을 하고 뭐 여러분들 뭐 먹고 살까 뭘 즐길까 뭐 어떻게 할까 아무도 본인이 참 정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재필 씨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다 조국에 대한 귀하의 의무이며 황제에 대한 귀하의 충일 것입니다. 최소한 조국에 대한 의무감이 공직자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책무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권력을 여러분들 부여할 때 본인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의무를 전혀 수행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노예가 돼 가지고 자식들이 뭡니까 베네수엘라 비슷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아무도 고민 안 하는 겁니다. 그저 앞으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 일이라 하지 않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프랭크남이 프랭크 김이 영어를 참 잘했습니다. 김윤정 씨의 큰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노스필드 허만 마운틴이라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아마 영문학을 했던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모르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나왔네요. 그의 아들 프랭크 김은 김윤정의 기국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남아선 메사추세스 주 노스필드시에 마운트 허만 학교에서 유학하였고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이후에 그는 미국에서 향유한 자유와 기획윤 등을 일본의 통치하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 기대하면서 기국했으나 몇 주일도 못되어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1911년 이승만이 한국에 거주할 당시 그는 아마 그 당시 아마 무슨 선교사나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프랭크 김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는 자신이 조선호텔에 잠시 유숙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인 데이비드 요르단 박사의 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방에 일본 관원이 앉아서 귀하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절대 비밀을 음수하겠다며 자리를 뜨지 않더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승만은 김윤정의 큰아들 프랭크 김에게 프랭크 군 내가 워싱턴에서 자네 부친에게 김윤정 초대 주민공사입니다. 약속한 대로 국무성의 단언서를 전달하도록 관청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때 또 자네 부친이 강경하게 반대하므로 내가 자네에게 부친이 후일 자네를 노예로 만들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초대 주민공사 김윤정 씨의 마다들 프랭크 남이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선생님 저는 그 당시 너무 어려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 알았더라면 우리의 부친이 조국을 배반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았을 것입니다. 다 조국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김윤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확정적 사실 그 이상으로 밝혀질 마당에 대통령도 침묵하고 법무부 장관도 침묵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여당의 여러분들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가 다 침묵하고 새로 여러분들을 임명해서 보낸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특별가 세계 제일 좋은 투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악을 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인 능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동기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김윤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윤병규와 이승만이 그렇게 여러분들 주미공사를 찾아가지고 제발 국무성에 탄원서가 제대로 이런 제출만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달라. 그렇지만 이미 권력의 추가 조선왕조로부터 일본 제국으로 이동되는 것을 간파한 김윤정은 철두철미하에 그것을 비협조를 한 겁니다. 그도 그 당시에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김윤정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일본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본인에게 떨어질 꽃감을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끈떨어진 조선왕조하고는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한국의 선거부정은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그런 부정선거에 다소 연류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선거부정에 꾼 전문가들은 더불당이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게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끝나고 나면 단 며칠 내로 5년 전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복귀할 겁니다. 순식간에 복귀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정권 치아보다 훨씬 더 가혹한 여러분들 권력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십 년 수백 년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란 것이 백 년 전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생하게 일어났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대학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노예 건수의 한계인 겁니다. 나는 이 점을 너무나 애통해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 특정 정치 세력 이름 끼리끼리 뭉쳐서 해먹는 그 체제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위와 모든 사람이 다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읽는 겁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시간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완악하고 완고한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에 따라가지고 절대로 뭡니까 확정적 사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고 후세들이 축을 고생하는 것은 자기가 비용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밝혀져가지고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 그런 지도자를 선출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실시되는 강서구청 보궐선거도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지만 강서구청 보궐선거도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어땠습니까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전산적으로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이동시켜서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천창수부가 당선됐습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에 진짜 당선자는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치하에서 그런 조작이 있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치하에서 그렇게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본인은 뭡니까 한미일 여름 무슨 해 정상회담이라서 뭡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그런 다 헛된 노력들은 2017년 윤석열의 뭡니까 퇴진과 함께 그냥 바로 100% 뭡니까 며칠 내로 뭐죠 친중국가로 복귀를 하겠죠. 본질과 핵심을 못 보면 항상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헛수고가 다 되는 거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 딴 게 심오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당이 권력을 지든지 간에 국민들의 민의가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영원히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만일에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을 우리가 색출해서 여러분들 처벌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만든 가짜 권력들이 없게 장기 집권을 하겠죠.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겁니다. 구약 속의 여러분들 인물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망각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그냥 쉽게 얻은 것은 고마워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기보다도 처절하게 뭡니까? 비용을 치르기 전에는 그렇게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태반인 대한민국 수준이 구약 성경 속의 여러분들 유대인 수준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추석날 아침에 이런 묵직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게 돼서 미안합니다마는 참 어렵게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을 너무나 당연하여기지만 그 성각자들이 여러분들 노력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한국인의 근성과 근본에 잘 맞지 않는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미국이 여러분들 기여한 공은 말과 글로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그렇게 쉽게 얻어놓으니까 그냥 뭐 다 잊어버린 겁니다. 선거부정 좀 하면 어떻냐 좀 해먹으면 어떻냐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분위기를 세신해 가지고 제가 펴낸 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이란 책이 1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제목은 이제 집사람이 정한 겁니다. 집사람이 정했는데 판매 상황은 뭐 그냥 뭐 그럭저럭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을 정도구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팔렸습니다. 도둑놈들 이런 책 낼 때 뭐 이런 제목을 붙이는 거가 좀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용기가 필요했죠. 제가 이 육체적 용기를 감내하는 것은 참 보수적이지만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적으로 도전하거나 이런 부분은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펴내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다수가 믿지 않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런 다수 가운데서는 이미 권력을 정확한 기득권층들이 뭡니까 보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을 깨부시는 그런 사실과 진실을 닮은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이 책을 여러분들 이 펴냈습니다. 펴냈는데 이게 총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가운데서 이게 1권이 총론인데 맨 처음 낸 책입니다. 6개월에 흘렸지만 결론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대한민국 선거는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해 왔고 그렇게 해온 지가 7번이나 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덟 번째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개봉박두다. 7번을 조작했는데 여덟 번째 조작 안 하겠느냐 그거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왜?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의문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그냥 선거가 공정하게 치료지게 될까 그렇게 의문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정적인 표현을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강서구청장 선거도 사전투표가 있네? 강서구청장 선거도 사전투표가 있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 만에 치러진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그렇게 조작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권력이 바뀌고 1년이 지났으면 그야말로 권력의 서슬포럼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시점인데 그 선거에서 큰 실익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 선거를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데도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 수 있겠느냐 조작값을 15% 사용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치고 그게 윤석열 정부와에서 1년 만에 치러진 2020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허당이나 바보 천치나 뭡니까 그냥 머저리로 보는 겁니다. 권력이 바뀌어 가지고 1년이 이름 채 안 됐는데 그때도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조작을 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 천치 같은 국민의힘은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도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있으니까 그 좋은 사전투표가 있네 투표 용지에다 qr코드 꼭 여러분들 인시하고 투표지 분리기 돌릴 테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맞추고 난 다음에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나무라실 분도 있겠지만 나라가 골로 가도 아무 신기한 게 아닌 겁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일인 겁니다. 어렵게 얻은 자유를 그냥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 가치를 되지 않게 진주를 주더라도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어떻게 여러분들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참정권이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게 됐는지를 그리고 참정권을 박탈당했을 때 자식들과 여러분들 노예상태에 어떻게 빠지는 것을 그거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줘도 뭡니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조작한 것은 아주 우리에게 여러분들 예고편입니다. 그렇게 뭡니까 선거를 까발겨 가지고 선거에서 어떤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사전투표가 완전히 뭡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먼저 운동장정돼 있다는 것을 공지의 사실이 돼서 완전히 확산된 데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그것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누가 당선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도둑놈들 알파가 당선되든 도둑놈들 베타가 당선되든지 알아서 하겠죠. 지금 벌써 여론조사 나오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책의 서문을 보시게 되면 이 프로로그가 사람들이 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선거 사기가 사실인가 100% 사실이고 1000% 사실이고 만 퍼센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나 애통하게 이렇게 외치는 공병원한 사람이 보기에는 선거 사기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의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현재의 진행입니다. 이 책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다는 관점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여러분들 이 도둑놈들이란 제목을 붙일 정도가 되면 지금의 이런 보통명사지만 책을 쓰는 작가 입장에선 대단한 용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도둑놈들이란 거죠. 그런데 그 도둑질이 끝날 줄을 모른다 야야죠. 그 도둑질이 여러분들 노력하면 도둑질이 알려지면 도둑질하는 놈들도 좀 조심하고 도둑질을 해서 피해를 보는 놈들도 좀 조심할 줄 아는데 도둑질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준인 겁니다. 아니 도둑질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시하게 도둑질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까발겠는데 도둑질로서 피해를 보는 놈들도 다 입을 다물고 도둑질인지 아닌지를 판결한 놈들은 다 도둑질이 없다고 깔아뭉개고 도둑질에 관여한 놈들은 뭡니까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뭐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선거에서 무려 조작값 35버시나 적용해가지고 우파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덕도수 100당당 30자점을 도둑질할 정도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지가 선거사기가 알려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책을 통해가 다 까발개졌는데 이거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한 놈도 입 다물고 있고 선거사기를 여러분들 다 감시 감독해야 될 가장 높은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도 문선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 뭡니까 선거사기치는 놈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것들은 머저리다 저것들은 꼼짝할 수 없다 계속하자 그래서 이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야무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공정할 거다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무관심과 은폐가 대시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사임처럼 보인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사망상태에 놓여 있다 신임 대통령도 공동체 흥망과 관련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애써 외면한 모습이 영역하다 무슨 말 못할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중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이야기했네요 선거 사기범들은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 조선은 무너지기 직전의 나라였지만 대한민국처럼 멀쩡한 국가체제를 무너뜨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짐승이나 가축이라면 모를까 인간이라면 이 같은 사악함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덕이 부정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은폐의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비용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이게 도둑놈들 1권의 서문입니다 서문은 대개 작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는 글인데 저는 이제 책을 비교적 좀 많이 쓴 작가지만 책을 쓸 때는 맨 먼저 서문을 쓰죠 서문을 쓰면은 글의 천체 얼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전체가 얼마가 되고 책이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올 것이란 걸 다 자기가 장악한 상태 되게 이제 글을 써나가죠 이게 이제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제목만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1장 선거사기 1장 1부 선거사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선거사기 어떻게 했나 사전투표 조작 어떻게 발각했나 제2장 전산조작 전산조작을 어떻게 찾아냈나 전산조작을 어떻게 증명했나 제3장 3구 대통령선거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3구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2022년 여기 나오네요 3구 대선 전국차원 사전투표 조작 230만 표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4장 4.15 총선 선거사기종합시트와 같은 선거 화끈하게 여러분들 표 도독질한 선거 4.15 총선을 어떻게 조작했을까 제5장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조작하다 5장 1부 2017년 대선 선거사기 개시 2018년 지방선거 과감한 조작 2020년도 총선 총선 화끈한 조작 과감한 조작보다 화끈한 조작이 더 커져 2021년 보궐선거 그럼에도 조작 이게 여러분들 왜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2021년도 4.7 보궐선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루지죠 그때는 이제 박원순 씨하고 오그돈 씨가 성추행사건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궐선거에서 그런데 이제 보궐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서초구에서만 서울시장선거 1만 5천표 조작 서울시장 보궐선거 37만 8천9백표 조작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2016년 공정선거 2016년에도 몇 군데 선거구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대체로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없었던 거죠 2016년 선거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도둑놈들 1권 올해 1월 달에 선을 보인 선거 어떻게 훔쳤나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나 다양한 세상이고 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좀 진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살아가는 것도 좀 진지해야 되고 타인을 대할 때도 좀 진지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여러분들 대할 때도 좀 진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뻥튀기 하지 말고 좀 자분하게 진지하게 성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여러분들 부정선거 의혹과 의심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좀 진지하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나 사실이 뭔가 진실이 뭔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슨 신도 되지 않고 무슨 절대자도 아닌데 선거 부정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초기부터 입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 얼마나 여러분들 거만하고 교만하고 불성실한 태도입니까 젊으나 늙으나 그런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조갑제 씨 보인 태도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제 씨 보인 태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신문기자로 평생 사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냐 입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고 뭡니까 외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댐댐이를 그대로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나이가 젊은 이준석과 여러분들 하태경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죠 진지하게 뭘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렇게 뭐죠 불성실하게 그냥 결론부터 내리고 여러분 접근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장 보시게 되면 선거사기에 여러분 작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글을 쓸 때 이거를 전문용구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장 시작할 때 일장 제목 밑에 이게 압축적인 표현을 씁니다 일장을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담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딱 보시게 되면 그냥 1분만에 저 양반이 발각해낸 게 뭐다 이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뭡니까 대한민국 선거사기의 핵심은 후보별 덕표수를 조작하는 것이다 그럼 덕표수를 누가 조작합니까 대한민국의 이름덕 공직선거에서 선거관리를 누가 담당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겁니다 후보가 받은 덕표수를 누가 관리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겁니다 선거사기의 핵심은 후보별 덕표수를 조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딱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덕표수 조작인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명료합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근거가 되는 후보가 얻은 덕표수에 손을 대는 것이야말로 선거사기의 본질이다 투표, 개표 등 선거 절차 가운데 어떤 부정행위를 행하였던지 간에 괴로 그 모든 행위는 후보별 덕표수에 고스란히 흔적과 정거물을 남기게 된다 서버를 교체해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이 포렌식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실물로 된 투표지를 다 소각 파쇄하더라도 지울 수 없는 것이 후보의 덕표수입니다 그것은 선관위도 갖고 있고 제야 전문가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는 겁니다 선거별로 선거구별로 후보가 몇 표를 얻었는지를 덕표수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파묻을 수도 없고 그거는 소각할 수도 없고 그건 파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후보가 받은 덕표수입니다 후보가 받은 덕표수를 선관위가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덕표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덕표수를 선관위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제야 전문가도 갖고 있고 대부분의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선거가 인멸된 게 전혀 아닙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인멸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선거사기의 핵심은 후보별 덕표수를 조작하는 것이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전한 기준이자 근거가 되는 후보가 얻은 덕표수에 조작하는 것 손을 대는 것이야말로 선거사기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제가 글을 썼지만 요약을 아주 잘했네요 오래간만에 방송 준비함이 처음인지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한 8개월 전에 썼던 책을 이게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1장 시작할 때 이렇게 큼직하게 딱 여러분들 하단에 편집하시는 분이 책을 참 잘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정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법관들이 협조를 하다가 다 해결하고 윤 대통령도 침묵을 하고 여권도 다 침묵하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도 생각대로 끝났습니다 선관위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찜찜한 거 화장실 갔다 나온 다음에도 여러분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본인들이 조작한 덕표수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궁극적으로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여러분 선거 사기를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칠 수가 있으면 국민들을 수탈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민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기 위해서는 외세와 여러분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외세는 중국 공상당이 되겠죠 그게 친중국가로 가는 겁니다 중국인의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도 필요한 거고 편화협전도 필요한 거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는 거고 그렇게 다 통하는 그래서 역사도 뒤에 없는 겁니다 홍범도가 최고고 윤희상이가 최고고 그렇게 다 해먹는 겁니다 싫은 사람들은 나가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해먹을 테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숨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부정선거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그냥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선거 사기의 핵심이자 본질이자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싫은 놈들은 나가고 침묵하는 놈들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지방선거는 미국에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바로 선거 임박해가지고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트럼프하고 여러분들 김정은 사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선거를 장악할 수 있는 여론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선거를 조작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뭐죠 그냥 체내가 돼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18년도에 서초구청장 성함이 조은이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죠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 다 먼저 조작을 해가지고 24대 1이 된 겁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은 100석 가운데 아마 60 뭐 60 한 6석인가를 민주당이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통해가지고 오세훈 씨가 여러분 서울시장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100석 가운데 여러분들 96석을 지역구를 더불 민주당 광역 서울시 광역의원이 된 겁니다 기초의원도 다 조작한 겁니다 구청장선거만 조작한 게 아니고 시도지사선거 시장선거 구청장선거 다 뭡니까 그냥 조작을 하면 되니까 24대 1이 된 겁니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조작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거나 한 달에 안 됐으니까 눈치를 좀 본 거죠 그렇게 17대 8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여러분들 서초구에서 강남구에서 민주당 민주당 구청장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같은 동네 사람들 다 심어준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구청장 가운데 호남 출신들 보시기 바랍니다 25개의 이름 가운데 한 20개 정도일 겁니다 종로구 전남곡성 용산구 전남순천 성동구 전남여수 광진구 전남장성 동대문구 전남나주 중남구 전남당양 성북구 전북정업 강북구 광주광역시 도봉구 전북정업 노원구 전남고흥 은평구 전남영암 서대문구 전남장흥 양천구 전남당양 영등포 광주광역시 동작구 전남 강진 관악구 전남완도 강남구 전남순천 광동구 전북정업 서초구 경북 청송 중구 인천 마포구 전북고창 구로구 경북 군청구 서울 한 20군데 정도 호남 출신들이 다 차지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옳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호남권 출신들 두 개 이름 도하고 한 개 광역시 출신들이 서울구청장 선거 25개 자리에 20개 이상을 차지하냐 이야기죠 이렇게 뭡니까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국가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장악하는 겁니다 이제 총칼 가지고 장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국가를 통째로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결국 득표수를 조작한 건데 득표수를 조작할 전체 선거 시나리오를 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선거 시나리오를 각 정당의 선거대책본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겉으로 알려진 거는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양정철 씨죠 양정철 은퇴한다고 글쎄 그게 가능한 일일까 선거 절도한 사람 아닌가 4.15 총선 이후 기습 인터뷰에서 파르르 살이 뜰리는 양정철 입이 덜덜덜 떨렸지 않습니까 국민이 너무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입술이 파르르 떨림 살 떨림 민주당 압승기의 양정철 인터뷰 월드올TV 2020 범죄자들이 대부분 그런 언어 표현 외에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깊숙이 관여했겠죠 4.15 총선에 부정선거 시나리오를 짜는데 그 다음 실물 쪽에는 이건영 씨가 큰 역할을 한 거고 이 부분이 나오네요 두 사람은 이른바 5인 TF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최재성 전략기획자문위원장 등을 통해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만들었다 일사불란한 부정선거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 다음날 이런 보정값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4월 16일 이건영 페이스북 이런 보정값이 잠시 올렸다 내린 거 아닙니까 이 보정값대로 득표수를 뭐죠 수정하는 그런 광역별 판세 사전투표 보정값 하 이렇게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됐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영 4월 16일 오전 8일 30분 얼마나 여러분들 강력했겠어요 선거 막판에 이러저러한 괴문서들이 돌아다녔는데 실제 우리 당 전략기획 파트의 예측은 이랬습니다 제가 자랑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선택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도덕질을 했으니까 두렵게 느껴지겠죠 표도덕질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중간급유를 받아 연로를 가득 채우고 다시 길을 났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에 좀 더 다가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보정값을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선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 양반들하고 이 양반들이 이겼습니다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겼기 때문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당이 다 침묵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크게 부채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 이렇게 침묵하신 거니까 양정철 네가 이겼다 양정철 네가 이겼고 이건영이 네가 이겼고 더불당이 이겼다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니까 너희들이 다 이겼다 그냥 너희들끼리 해먹어라 나라를 더불당이 그냥 뭐 윤석열이 다음에 뭡니까 장기 집권해가 한 50년 끌어먹어라 그래서 나라 빚을 만조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유민이 돼가 세계를 떠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이렇게 부정의하고 이렇게 염치없는 일에 대해서 두더지처럼 다 이러면서 숨을 가는 한국의 식자층이나 지도층이나 국민들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안 죽을 만큼 뭐죠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해결을 못하면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이상 여러분들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뱃속까지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다 파헤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 최초의 여러분들 뭐죠 비용 청구서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 겁니다 보궐선거에 사전투표가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청구서가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이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청구서가 클라이맥스겠죠 2027년도 대통령선거 청구서가 되겠죠 그 다음은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은 저는 기회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선거를 만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기를 어떻게 사기친 걸 어떻게 그렇게 발견을 해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 사기를 여러분들 발견한 것이 억수로 쉽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사기를 발견했는데 초창기에는 크게 기회하신 분이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기회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완전히 완결판으로 여러분들 확정적 사실로 만드는 데는 제야 전문가가 크게 기회를 한 겁니다 두 사람이 기회한 것은 그냥 거역할 수 없는 사실로 땅땅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내부의 부정선거를 주도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해도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기에 발각이 되더라도 수사 한 번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각이 안 될 거라고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겁니다 이 보시죠 여기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해놨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소위 주력부대는 전산조작이다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그 작업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부대는 실물로 된 위도투표지 투입입니다 이 두 개의 부대가 양동작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100%의 이런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중에 70에서 90%인 게 뭔가 아니까 득표수 조작에 의한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입니다 그래서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가 초창기에 그 이후에는 제야전문가 공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제야전문가가 여러분들 기여한 것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문정권 하에 치러지던 모든 공직선거와 윤석열 정부 하에 치러지던 모든 공직선거 7번이 모두 다 조작이 됐다고 이렇게 그거를 확정적 사실로 만든 겁니다 그 여러분들 공이 제야전문가에게 돌아가야 될 겁니다 예상하건대는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의 3번의 공직선거도 7번의 공직선거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조작방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사용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미래일이니까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개표소에서 여러분들 소위 개수한 센 숫자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거 조작범들은 자신들이 세운 승리를 위한 선거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해진 후보별 특표수를 만들었다 제조했다 그들의 계획에 맞추어 일정한 양의 위조 투표지들을 투입했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투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전산 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후보별 특표수와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 숫자가 일치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가지고 지역선거관리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제출했는데 재건표장에서 투표함을 까보니까 거의 전부가 뭡니까 위조 투표지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특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선관위 발표 특표수와 실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특표수의 불일치 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에 핵심을 해당하는 70에서 90%를 차지하는 바로 선관위 주도 범죄 선관위 주도 후보가 받은 특표수 조작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사사시 공개한 것이 지금 보시는 이 책입니다 상반기에 발표한 도덕놈들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4권이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한 책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5권이 바로 전국 동시지방선거 윤석열 정부와 실어진 선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재인의 대표작이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작인 겁니다 이 두 권을 종합하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질 세 번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를 누구든지 뭡니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예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미리 뭐죠 미리 드러낸 것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선거 조작범들은 행동대원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숫자에 손을 댔을 경우에 그 흔적이 영원히 남게 된다는 숫자의 특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 남겨진 흔적이 얼마나 질기고 강하고 위력적인 것을 선관위 관련자들이 알았더라면 감히 공직선거에서 이처럼 무자비하게 조작을 감행하였을까라는 생각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식자들이 크흠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월간조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득표수 조작이 남긴 흔적의 여러분들 중요성을 지적한 인물이 소설과 복근시가 거의 유일합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박영하 명기대 물리학과 교수 정도죠 선거 조작범들이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당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모든 공직선거는 다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실물 위조 득표제 투입이라는 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대규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이 다 봐주고 고맙게도 윤석열 대통령도 입을 다물어주고 항상 선거마다 도덕질을 당하는 국민의 힘도 입을 다물어 가지고 선관위가 이긴 겁니다 에이 너희들이 이겼다 너희들 승리했다 그래도 선거 관리위원회 안에 있는 선거 사기 세력들은 좀 찜찜할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지 사용 안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왜? 덕표수를 조작해 놓으니까 덕표수에 남아있는 조작의 흔적들을 아무리 뭡니까 샴푸를 쓰고 비누를 쓰더라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러면 힘든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예술작품처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공산품 제조처럼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 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선관위에 위임한 것이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합산해서 발표하는 그런 여러분들 명령을 거부하고 본인들이 제조 공장에서 그냥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이자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몇 번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 종로구에 이낙연과 한규환이 맞붙었던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당연히 선관이 제조품입니다 국민들이 던진 게 아닙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게 아닙니다 차익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종로구에는 17개의 동이 있습니다 황교안은 항상 여러분들 마이너스입니다 표를 빼앗겼으니까 이낙연은 항상 풀렀습니다 표를 얻었으니까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차익값이 0의 3%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반과학적 사실이 나온 겁니다 훔쳐가지고 더해줬기 때문에 거의 얼추 좌우대칭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예술작품이고 공산품이지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도독질이죠 이건 도독질을 한 겁니다 표 도독질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내 표를 도독질한 여러분들 이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독질이지 여러분 이건 예술작품이고 이건 뭐죠 공산품이지 이건 투표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동이 승인재 2동입니다 승인재 2동이 어떻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9.4%만큼 표를 훔쳐가지고 이낙연이 함께 10.4% 정도 더해줬네요 그게 제3의 후보 한계를 훔쳐진지 모르겠지만 얼추 비슷한 겁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조작규모 득표소 조작규모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선거를 다 동일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로구에서는 동이 17개고 투표수가 60개가 있습니다 이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투표소의 모든 투표소마다 다 같은 조작 조작율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60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더블 민주당이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2분의 1의 60승입니다 2분의 1의 60승이 확률입니다 아마 수십억 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런 확률이 4.15 총선의 종로구에 일어난 겁니다 조작을 여러분 해놓으니까 이 보시죠 이게 2020년 총선입니다 차익값 그래프고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2016년 종로구 선거입니다 이게 차익값이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그리고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뭐죠 훔친 데는 마이너스고 공짜로 받은 데는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4.15 총선이 끝나고 3년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언론인들이 모두 침묵하는 것을 그것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다 아는 거죠 그들은 알고 있지만 저마다 이익과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고 본다 부정성을 변별하는 일이 너무 간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통계학의 대덜부와 같은 것이 대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이다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각그나 비슷하다 오차범위 내에 머물려함을 뜻한다 때문에 대통령 국정지지 등의 여론조사에서도 깨끗해야 천명대의 표본수를 갖고 사회 전체의 여론조사를 행하고 있다 선교의 경우 포본수가 수천수만 수십만대는 수백만일이기 때문에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같을 수밖에 없다 대수의 법칙은 그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투표자라는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차이를 뜨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경우 사전투표라는 표본집단 1과 당일투표라는 표본집단 2로 나눌 수 있다 특정후보에 대한 지도는 사전투표로 구성되는 표본집단과 당일투표로 구성되는 표본집단에서 거의 비슷해야 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한 외부의 개입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의심하게 된다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덕표율이 당일투표 투표를 크게 다르다면 사전투표 조작을 의심해 봐야 된다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종도구 사례는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일어났던 모든 선거구에서 일어났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있게 될 모든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게 될 그런 사례입니다 나라가 죽었습니다 나라가 이 여러분들 엄청난 죄악을 덮은 그 업보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기성세대와 후손들이 얼마나 비용을 치우게 될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여러분들 애통하고 애절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놓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편했던 책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드렸는데 또 내일도 연휴니까 연휴 동안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거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발간된 부정성 해부 시리즈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마치기 이전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잘 쓴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요즘엔 영상이 너무나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은 독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토요일도 똑같이 선거 방송을 아침에 6시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러나 세상에는 본인이 또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편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선거를 도둑질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긴 정치 세력들도 참 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이 빌붙어가지고 공직자로서 선거 사기를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이 소위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 이런 선관위의 관련자들도 정말 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분야 이야기죠 이렇게 하늘 아래 부정선거의 실상과 죄상이 더 이상 까발릴 수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침묵하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당대표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뭡니까 은폐하는 데 기한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이동훈 김선수 김상환 이런 대법관들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자신의 손으로 뽑을 수가 없으면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은폐하거나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공직자들을 보게 되면은 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선거부정이 밝혀질 가능성이 많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또 누군가는 사실과 진실을 쪽에 서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이 문제를 놓지 않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6시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